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구요. 지금부터 하는 분석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해성DS라는 기업이구요. 코드번호는 195870이 되겠습니다. 현재시간 2월 17일 오전 10시 3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해성DS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해성DS는 이제 차량용 리드프레임과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용 섭스트레이트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각종 반도체 등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특히 지금 요새는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해성DS 또한 그에 따라서 어느정도 크게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이다 보니 미래성장성도 매우 좋구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지금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약간 18년도에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18년도부터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도 올해에도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성장하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 또한 어느정도 반영해서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최근 들어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 리드프레임 관련해가지고 이슈로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어 제가 예상했을 때는 이 구간에서 어느정도 박스권을 유지한 이후에 이후에 주가를 어느정도 다지고 쉬어간 이후에 상승을 해주어야지 나중에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덜 받게 되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해주면서 오늘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신고가를 세운 이후에 어느정도 이제 매도세가 강해져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세가 강해져서 지금 윗고리를 닿은 모습이구요. 지금 지수 자체를 보시더라도 코스피 지수 자체를 보시더라도요. 지금 현재 지수 자체가 1.4%정도 하락하며 밀리고 있기 때문에 해성DS 또한 윗고리를 달고 아래쪽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승추세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신고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약간 하락하면서 어느정도 조정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구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지금 이 구간대 매물대 보이십니까? 이 구간대 매물대가 지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구간 아래로는 아마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구요. 이 구간에서 아마 박스권 형성해준 이후에 어느정도 주가를 다진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보이지 않을까 상승 이어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약간의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상승추세 이탈한 이후에 박스권을 그리면서 어느정도 주가를 다진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추세 전환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상승이 나와주면 계속 상승세 이어나가게 되면은 상승추세는 이탈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계속 세우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제 조정을 맞게 되는데요. 이렇게 조정을 맞았을 때 조정의 폭이 깊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어느정도 주가를 다진 이후에 올라가는게 낫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자별 매매동향 보시더라도요.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금 많이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해성DS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또한 이제 해성DS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어느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권을 형성할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라는 미래성장성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정을 받고 이후에 주가를 다진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추세 전환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하락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성DS에 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해성DS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해성DS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호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가 넣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시게 되면요.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가운데에 보시면 라이브라고 초록색으로 깜빡거리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여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 카테고리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수요일날 저번주 수요일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여 들어가시게 되면요. 먼저 이제 7시 28분 수요일에는 오전 7시 28분부터 실시간 리딩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시왕부터 오늘의 증시를 먼저 살핀 이후에 오전 9시부터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가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제 기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제세하며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으며 또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무료로 이제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